안녕하세요. 저 신혼 6개월 차 이가은이라고 합니다. 일단 너무 예쁘고 편해요. 예전부터 패브릭 소파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집에 두니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. 앉았을 때 푹신한데 포근한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. 제가 반려동물이 있다 보니까 원래 고양이 털이 패브릭에 박혀서 청소하기가 힘든데 이건 한 번에 툭툭 털려서 청소하기가 진짜 편하더라고요. 가끔 소파에 시야를 좀 하거든요. 방수가 확실히 되니까 청소하기가 진짜 편하더라고요. 또 더러워지더라도 그냥 빨래 돌리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. 지인 할인 혹시 되나요? 너무 늦게 알아서 그게 아쉬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